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33살 이모씨. 이 씨는 최근 이해하기 어려운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위반 내용란에 교차로 통행만법 위반이라는 생소한 용어가 찍혀 있었습니다. 교차로 통행만법 위반이란 교차로에서 꼬리물기 행위를 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교통무질서를 개선하겠다며 교차로 꼬리물기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광주경찰이 교차로 통행만법 위반으로 적발한 건수는 1500여 건. 이는 지난 2년 전 같은 기간보다 9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운전자들의 항의가 빗발쳤지만 경찰은 교통만법점만 내미고 있습니다. 진행 방향의 신호등이 녹색불이더라도 교차로에서 차량이 멈출 경우 교통법규 위반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쓰셔야 돼요. 여기에. 파란불이 있데도. 네. 어차피 내일 신호를 하더라도 앞에가 막혀서 업체가 많아서 막혀서 못 나가기 때문에. 문제는 단속 안내문은 찾아볼 수 없고 단속카메라도 전봇대 뒤에 설치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단속 지점은 교통체증이 심각한 곳을 골랐고 경찰은 사전에 현장 개도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꼼수 단속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기도 기간이요? 저희가 따로 기도 기간, 본청에서 내려올 때 따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광주경찰의 운전자에게 부과한 과태료는 모두 7,500여만 원. 과잉 단속 논란과 함께 경찰의 교통질서 개선을 빌미로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C 이준호입니다.